이렇게 저희 배어 마지막 공연을 할 때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희 두 나비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공연 진행하는 데 너무나도 큰 힘을 받았어요. 제가 옆에서 다 구경했습니다. 저도 너무 감상을 가졌고요. 일단 뭐 나쁜 무대 인사를 하라는 것 같아요. 이런 손이 보이면 누가 때리면 울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가난하거든요. 아 제가 사실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본 게 처음이긴 해요. 제가 사실 대비하는 무대에 형제가 사고가 생겨서 제가 공연 전날에 갑자기 올라가게 돼서 제가 첫 공연에 가사를 까먹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. 앞에 2층에서 조명이 확 이렇게 꽂히니까 눈이 확 멀어서 블랙홈즈가 됐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거의 20년간까지 공연을 하는데 객석을 보지를 못하더라고요.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들 이렇게 확 계시는 어른분들을 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진심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들 지켜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문정 서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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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